이게 만지면 안 된다면서요?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? 미국 힌블라방은 동나방과에 속하는 종류에서요. 알부터 성충까지 모든 생활사에서 동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동모가 한 마리에 한 600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에 닿으면 용열돼서 혈액에 용열돼서 독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게 피부 염증을 유발합니다. 동모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? 동모? 네, 동모. 그러니까 동모, 털 모자를 써서 동모라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많은 동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모가 피부에 박히게 되면 그 용열작용에 의해서 그 부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서 빨갛게 올라옵니다. 두드러기처럼. 그다음에 굉장히 따갑고 가렵고 하는 그런 피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접촉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.